용맹굿 가자 아니 용맹받고 오자마자 피자 패턴을 하네 어? 그런 디테일까지 그럼 좀 수월하지 저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? 금방 볼 수 있나요 저 앞을? 오 빠르다 빠르다 열 줄 벌써 열 줄이요? 진짜 세네 우리 둘 나 얼마 때리지도 않았는데? 피자 패턴하니까 열 줄이네 굿굿 어 나 카운터 쳤는데 바로 눕겠지 일어나면 그럼? 야오 거세게 때리는 중 또 누웠어요? 뭐야? 이게 알칸가? 지금 두 번 누웠는데 연속? 말이 돼요? 그거는 무력 다음에 누우는 건가? 어? 저기 한 번밖에 안 누웠는데 뭐야 이거 버그인가? 나 벌써 90 뭐야 나 네 번 누웠는데? 저 네 번 눕혔어요 내가 카운터 치고 바로 눕고 바로 pvp 전환 그리고 한 번 더 누웠어 뭐지? 버그 때문에 두 번 눕혀 아침이라 보너스인가? 뭐 깼으니까 혹시 죽으신 건 아니죠? 하하 아니아니아니아니 아아 아 근데 외부 세니까 진짜 편하다 몇 줄이죠? 28줄입니다 에이 뭐 깼네요 아 그거 모으는 게 없었나? 모으는 게 없었나? 그게 아니고 저 이제 마름모 아아 네 그게 안 지워졌구나 네 그게 아 처음에 죽으신 건 아아 하나 더 나왔는데 바로 죽으신 건가 아 그래서 주황구질이 모자랐구나 네 네 네 저 또 먹는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와아 아 근데 진짜 난례다 이건 뭐 욕심부리면은 골로 가죠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안됐어 기절? 아 아 아 아 아 진짜 빠르군 좀 내부에서 노는 맛 있어 보이지 않아요? 빠르니까? 갈망이 필요 없으니까 얘네한테 맞으면 죽나요 저? 많이 아픈가요 얘네? 좀 많긴 많네? 나 얘 잡을 수 있나? 혼자 20줄? 밀어본 적까지가 없는데 뭐 할만한가요? 시간이 10분이 남았긴 했는데 중간에 기믹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제가 봤어요 경험이 많이 없어서 나왔을 때 막 10줄 이런 적이 있는데 20줄? 약간 가만히 붙어있으면 되죠? 반격 안 터지면 사실 외부가 가물가물해요 이게 경험이 있는데 경험이 많이 없으니까 계속 까먹어 뭐야 얘? 똥 빼잖아 쪼목들 쪼목 스물 두천마리 나오면 이제 게임 아 그럼 쪼목도 계속 잡아야 되는 건가요? 그런 게 있었어? 아 몰랐네요 오케이 열심히 잡는 줄 어? 아직도 20줄인데? 확인 김 아 아 아니 시간은 뭔가 비밀 나와서 수준이 있는데 딜이 구독하진 않은 것 같기도 이따가 나무네 나무네 아이고 그니까 안에서 뭘 해야 기믹이 나오는 거 아니야 그죠? 이미 기믹이 다 밀리지 않았을까? 나 혼자 있을 때 그런 거 같다 예 쫄쫄쫄쫄 쫄 어디 아? 쫄 잡으라고? 아예예 어디야 어디? 그냥 잡으면 돼요? 지금 몇 마리 어디있어 그게 아 열세마리 아 자 뗄뻔했구나 다 와놓고 나왔습니다 이게 4줄 아 또 그림 만들어 주셨네 아 굿굿이에요 아 굿굿 리퍼의 위상 살릴라고 준님이 이렇게 만들어주셨구나 아 좋다 53퍼 뭐 요정도 53퍼 잔향 똑같은 리퍼의 마음이랄까요